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명택 특파원 연결합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자 이 공화당 내 트럼프의 정적이라고 불리우는 리즈 최니 연방 하원 의원이 어제 이 공화당 중간선거 예비 경선에서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의미를 띄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CNN도 계속해서 이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놀라울 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본인 스스로도 사실 이번 경선을 포기한 그런 분위기로 보여왔었거든요. 패파드를 보면 66대29 거의 더블스코어 이상 차이로 완패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트럼프 cg후보에게 이미 판세가 기울었기 때문인 듯 또 본인 스스로는 1월 6일 위원회 활동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워싱턴에서의 트럼프 저지 여기에도 초점을 맞추겠다 그러면서 지역 이번 예선에서는 예선전에는 거의 전력 투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본인은 이미 감내를 각오를 하고 있었던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어떤 시그널 신호를 주고 했냐면 현역 공화당 하원의원 안에 또 한 번의 낙마이고요. 리즈 체니는 잘 아시는 대로 딕 체니 전 부통령의 큰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와이오밍의 토주대감이라고 할 수 있고 공화당 하원의원 지우능에서는 3선에 불과합니다마는 타기의 하원의장감이다 이런 소리까지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1월 6일 의사당 점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본인 스스로 정치 인생에도 큰 갈림길이 됐습니다. 아마 그때부터는 딕 체니 전 부통령도 그렇지만 처음에는 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게 의사당 점거 농성까지 부 대통령이 부추기면서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그런 것은 도저히 공화당의 본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반드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탄핵에도 찬성표를 던졌고 그다음에 앞으로 또 2024년 재도전도 반드시 막아내겠다. 이렇게 선봉에 서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트럼프 진영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맞상대가 될 만한 후보를 또 인도스먼트까지 하면서 선폭 지지하고 현장까지 방문해서 이렇게 밀었던 것이거든요. 여기에 그 싸움에서 일단은 반 트럼프 선봉장인 리즈 체니 하원의원이 현역 의원으로서 낙마를 했다는데 일단 첫 번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반 트럼프 선봉에 섰던 이 사람들이 하원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에 2차 탄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원에서 탄핵을 당했는데 그때의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10명이 있습니다. 이번 리즈 체니의 낙마로 네 번째 예선에서 추방되는 현역 의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명은 예선에서 친 트럼프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인은 후보에게 고배를 마신 것이고요. 4명은 아예 예선에서 참여하지 않고 이번에 은퇴하겠다라고 선언한 공화당 현역 의원들이 있습니다. 5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캘리포니아의 1명, 미시간인가요? 거기서 1명. 2명만 살아남고 10명 중에서 8명이나 지금 일단은 물러나게 되는, 낙마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빚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세 번째 신호는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내 영향력이 아직은 막강한 것 아니냐.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배합관 복귀 시나리오가 또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신호를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리즈 체니 현역 하원의원의 한 명의 예선 낙마가 상당히 합류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 11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 예선에서 최대한 친 트럼프 후보들을 많이 내세우고 공화당 후보가 되게 함으로써 반 트럼프, 리즈 체니와 같은 걸 아주 저격을 해서 낙마시킨 다음에 하원 다수당 탈환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확인이 되고 있고 공화당 하원 다수당이 차지하면 일설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판에 플로리다에서 하원의원에 출마해서 하원의당까지 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것까지 실현될지는 좀 더 봐야 되겠고요. 이렇게만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탈환은 거의 기정사실화되다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 후보들이 되고 또 워싱턴에 진출하게 되고 그러면 또 2024년 대선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서에 도전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점에서 지금 상당한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2024년 차기 대선에 다시 도전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뜻을 보여왔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좀 힘을 많이 얻겠는데요. 리즈 텐이 하원의원이 낙마하면서. 아무래도 이걸 하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신에게 탄핵 찬성펼진 던졌던 공화당 하원의원 10명 가운데 2명만 살아남고 8명이나 지금 낙마를 시킨 것이기 때문에요. 공화당 하원 또 공화당 진영 전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막강한 영향력을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서 2024년에 재도전할 길을 좀 넓히고 있는 것 아니냐. 현실화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도전에는 상당히 넘어야 할 그런 장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공화당 내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필요성. 트럼프가 아니면 배합관을 탈환하지 못한다. 이런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지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차기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잘 아시는 대로 공화당 진영은 거의 반분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리즈 체니 가문이나 부시 가문이나 또 한국의 사위라는 메릴랜드 주지사인 레드 호건 주지사 리치 맥커널 공화당 상원대표 또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까지 이런 분들은 자신들이 정통 공화당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공화당이 아니라 그래요. 공화당 원칙과는 전혀 동떨어진 인물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도전을 어떻게 했는지 막으려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반의 장벽을 과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넘을 수 있을지 아직은 확실치가 않은데요. 그 확실치 않은 이유가 예전하고 또 다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진영에서의 지지계층은 여전히 저항력 또 시골지역 이런 분들은 아주 지금도 활발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보내고 있는 반면에 이렇게 지도부로 올라갈수록 또 정통 공화당원임을 자천한 인물일수록 트럼프의 복귀를 어떻게 했는지 막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공화당 내의 장벽을 넘어서는 데고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하원다수당이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게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게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아슬아슬하게 될 듯 말 듯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또 자신이 지지한 후보들의 당선이 돼서 이렇게 다수당을 탈환해야만 그 영향력을 트럼프가 없어서는 안 되겠구나. 트럼프만이 또 백악관 탈환의 주역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인식이 공화당 진정에서 널리 확산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성만 빼앗으면 하원다수당은 탈환하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영향력을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필요 없더라도 하원다수당은 공화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러면 트럼프 대통령을 꼭 끌어들일 그런 이유는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에 오히려 선거 연락도 들어가는데요. 지금 예선에서는 공화당 트럼프 지지 후보들이 많이 당선되도록 예선을 이기도록 지금 오히려 지원하고 나선 것이 민주당원들입니다. 그러면 11월에 본선에서 오히려 완전히 극우대 진보로 싸워서 공화당 트럼프가 미는 공화당 후보들을 꺾을 수 있다. 이런 전략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실패한 게 와이오밍은 너무 공화당 지지 우회 아성이기 때문에 리즈 체니가 민주당원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공화당으로 오픈 프라이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공화당으로 우선은 당적을 바꿔서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민주당원들이 그렇게 쉽게 당적까지 바꾸하면서 리즈 체니를 밀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공화당이기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을지도 아직은 투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잘 아시는 대로 민주당의 전방의 압박이 지금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플로리다 말하라고 자택까지 압수당하고 뉴욕에서는 신문, 검찰의 신문이 있었고요. 1월 6일 의회 조사도 지금 거의 막바지 와 있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플로리다 수사, 또 일요일 6일 총문회 증언 이런 것들이 다 오히려 지금 반 트럼프 쪽에 설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것으로 볼 때 그런 민주당의 전방의 압박은 한마디로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 범죄로 몰아가서 유죄 편견을 받게 되면 공직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공직금지까지 지금 하려는 그런 것이 민주당 진영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포위망을 과연 뚫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어.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꼭 유리하다고 하는 그런 해석만은 할 수가 없는 이런 말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공화당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건 공작이다, 정치적인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아니 압수수색이나 이런 걸 받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타당하게 수색을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진술서라는 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서 또 승인하면서 누가 어떤 진술했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프루리가 마라라고 자택의 기밀문건, 급비문건을 은닉하고 있는지 이런 진술이나 어떻게 보면 제보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런 수사과정 같은 게 다 담겨 있는 게 진술서가 있거든요. 서면 진술서. 이거를 공개를 하자마자로 싸우고 있는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연방법무부는 그렇게 되면 증인도 드러날 수도 있고 수사기법도 드러날 수 있고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역공을 당할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 그거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사에게 거부 입장을 전달한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무조건 공개하자 다. 그런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도 필요한데 그건 놓고도 쌓을 정도로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도 상당히 말썽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란의 핵시설, 미사일 시설 같은 기지도 자신이 그냥 기밀 해제를 해버리고 트위터로 그냥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국가안보 관련 정보 사항인데도요. 이런 수정으로 볼 때 이번에도 분명히 이 기밀문건, 극비문건 또 특무기 관련 문건까지 이번에 11건에 압수된 세트에 들어가 있더는데요. 그런 것으로 볼 때는 분명히 기밀 해제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이것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 압수당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런 것으로 볼 때 한 세 가지 범죄에 노출될 수가 있는 위험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국가안보나 국방 관련해서 어떤 기밀문서, 기밀 해제를 하지 못한 그런 문서를 이번에 이전하고 그러니까 반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반출하고 은닉하고 분실했을 때는 간처법, 즉 스파이법상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미 수사하고 있다는 걸 다 알려졌거든요. 1월에 12박시를 반납하고 6월에는 더 이상 기밀문건은 없다는 트럼프 변호인의 진술서까지 서명서까지 제출했기 때문에 수사적인 문건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 압수당한 것이기 때문에 20년 이하의 칭역형에 청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각각의 개별도 3년 이상의 칭역형이 있고요.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유죄 편결받으면 공직에 나설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고 물론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일까지는 없을지 모르지만 2024년 차기 대선의 대토전을 가로막힐 그럴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워싱턴 한명택 특파원이었습니다.